진짜? 여기 패드 스토리 앞에 있으니까 저희는 노래를 부를게요 지금 뭐 진행이 없이 진행해 주셔서 저랑 카메라 감독님이 당황하고 있어요 카메라 감독님 한 번 더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? 빠르게, 빠르게, 빠르게 둘, 셋 둘, 셋 둘, 셋 둘, 셋 눈물 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베이베베 베이베 너무애 너무애 탑 5개 5가지다 무려 대단하네요 따로 준비하신 거죠? 둘이나 힘들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못 보신 분들은 너무 아쉬우실 것 같은데 얼른 미니 어플도 안 받으셔서 출입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못보시면 너무 속상하실 것 같네요 맞아요